참여수님 네 올이 시작된 데 이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당을 오는데 이 성모상 앞에 뭐가 좀 달라 보였어요 역시 성모성월이기도 하니까 꽃도 있고 또 베일이라고 그러더나요 푸른색 또 베일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신분위가 너무 잘할지도 모르죠 아 성모성월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는 목주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매달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3월에 요셉성월이 있고 5월에 성모성월이 있고 6월에 성심성월이 있고 이렇게 성월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맞춰서 내가 조금 다른 달과 다르게 무엇을 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인가 그쵸 별 상관없고 관심없고 내가 밥벌이하고 가서 돈 벌고 뭐하고 비즈니스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모성 5월이니 내가 5월이 된지도 몰랐어요 내가 5월이 일인데 오늘이 5월인지 4월인지 3월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웃긴가 봐요 웃기세요 마르타 사면님 많이 웃기다고 그러셔서 아니 그게 정신없이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성당 올 때도 1분 뒤에 와가지고 허겁죽아 뛰어오니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좀 이득이 되게 좀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게 하느님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근다고 여기 저를 위해 신부도 아니고 수녀님에서 성당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사는 건 또 사는 거고 따로 국가비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 내가 죄가 많아도 나를 지옥으로는 보내지 않겠지라는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심각하게 주일의 미사를 오시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마음가짐으로 무슨 몸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도 가끔씩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일독서 사도행정 구장이 전해주는 바오로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오로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해서 가다가 웬일입니까 번쩍이는 빛과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오로사도가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바오로사도는 네 바뀌게 됩니다 회심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 오고 살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같은 편이었던 유다인도 하려금 박해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오늘 일독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여건에서도 바오로사도는 꿋꿋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짜릿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오로사도와 같이 예수님과의 짜릿하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만남이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반대로 그렇죠? 예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자체가 없고 그분의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은 목숨이랑 다름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이 속은 썩어서 죽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라 비틀어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지난 감동의 추억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느낄 수도 또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서 뻗은 가지는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런 건강한 나뭇가지에서 많은 포도가 열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뤄질 것이다 놀랍습니다 무엇인지 청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얼마나 큰 이것보다 더 큰 보너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맛있는 포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실촌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개명인 것이죠 이 독서에서 요한사도는 말과 똑같은 거죠 현아 이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한 7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60명은 입으로만 사랑하시겠죠 솔직히 한 10명은 그래도 몸으로 사랑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 10명에 누가 포함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죠 70명이 다 몸으로 사랑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제발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걸 빼버리면 우리 천주의 신앙에 뭐가 남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은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나의 희생과 양보로 이웃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밥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은 고들고들한 된 밥을 좋아합니다 제가 진밥을 좋아하니까 우리 자매님도 진밥을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진밥을 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된 밥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별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줬는데 인상을 쓰고 있냐고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똑같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연하죠 내 사기도 바빠 죽겠잖아요 내 입 하나 건사기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 나무리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 판매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귀찮게 그런 걸 왜 하냐라고 말한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귀찮죠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거죠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취미활동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일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계실 수 있어요 귀찮게 이런 걸 왜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희생하셔도 목숨 바쳐도 되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속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서 형제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으신지요 나만 편하면 됐지 남이 불편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고 무관심한 적은 없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평소에 남에 대한 이해보다는 흉을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쟤는 다 잘못된 사람으로 쟤는 이상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흉을 자주 보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서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실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어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양육시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 공동체는 이미 말라 비틀어 죽어 있다는 것이죠 산 것처럼 살짝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자신보다 옆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모른다는 태도보다는 관심을 가질 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운총과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이시니 당신 없이는 우리는 죽게 되고 암흑 속에 빠지고 만아이다 예수님 저희에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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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